오늘 공청에서 나온 두 가지 안 모두 방식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결국 보험료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다 보니 이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쟁점은 뭔지 취재기자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최서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최 기자, 우선 오늘 이렇게 나온 두 가지 안의 차이는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큰 차이는 보험료 인상을 바로 하는지 또는 천천히 하는지 그 차이 또 그로 인해서 나중에 받게 되는 본인의 소득 대비 연금 액수가 어떻게 달라든지 이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가안을 살펴보면요. 현재 국민연금은 본인의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이 단계적으로 그 비율이 낮아지게 설계가 돼 있는데 이거를 낮아지지 않도록 올리고 대신에 보험료도 바로 올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좋게 얘기하면 노후 소득 보장이 좀 더 무게가 실린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음으로 나안 같은 경우는 연금 수령액을 당초 계획대로 낮아지는 구조로 그냥 내비두고 대신에 내년부터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천천히 보험료를 올리자라는 얘기인데 다만 10년 동안 보험료를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연금받는 시기를 지금보다 늦추거나 또 연금 액수가 깎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자입자 입장에서는 더 내야 한다는 건 결국에는 보험료 인상은 기정사실 이런 얘기로 봐야 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나온 안은요. 민간 전문가들의 권고안이지 정부안은 아닙니다. 정부가 향후 공청회 등 국민 여론들을 수렴해서 10월에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게 되는 구조인데요. 과거에도 이 재정 추계가 이제 5년마다 이루어지는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매번 사실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그냥 사당된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만약에 이번 정부안 내용에 이 권고안처럼 이 보험료율을 올리는 안이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국회가 최종 결정을 하기 때문에 국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없던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국민연금 불신론이 커지다 보니까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자 이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런데 위원회는 좀 부정적이었다면서요. 네. 위원회는 명문화한다고 해도 달라지는 게 없으니 현행대로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다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네. 다만 국민들이 워낙 불안해하다 보니 이 국가 책임을 추상적으로나마 좀 표현하는 것으로 법 개정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냈습니다. 네. 그렇다고 명문화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이거는 어떤 의미죠? 명문화하면 달라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현행 이제 국민연금법을 좀 보면요. 국가의 책임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연금 급여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표현만 놓고 보면 굉장히 이거 뭐 준다는 얘기인지 안 준다는 얘기인지 굉장히 애매모호하니까 국민들이 이걸 좀 더 명확하게 좀 규정을 해달라 이런 의견이었는데 위원회는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의 법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위원회는 이 명문화에 대해서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냈지만 국민연금 받는 권리는 법으로 분명히 규정이 돼 있고 혹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국민들이 받는 연금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있는데 기금이 소진돼도 국민연금을 못 받진 않는다.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재정 운영 방식을 보면요. 목돈에 해당하는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이걸 운영하는 수익 그리고 매년 들어오는 기금 수입액을 가지고 지출을 하는 구조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처럼 공적 연금 역사가 그리 길지 않은 나라에서 시행되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쌓아놓은 기금이 다 없어지더라도 건강보험처럼 그해 나갈 돈을 그해 들어오는 돈으로 충당하고 처리하겠다. 이렇게 바꾸면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미국이나 영국도 공적 연금 역사가 오래된 나라가 대부분 현재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재정 방식을 바꾸게 되면 미래 세대, 향후에 미래 세대가 그해에 짊어져야 되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갑자기 커질 수가 있고요. 이 재정 운영 방식을 바꾸는 게 간단하게 그냥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논란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